육군 36사단 창설 69주년과 예비군의 날 56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오늘 36사단에서 열린 기념식에선 K2전차와 K9자주포 등을 동원한 전투장비 기동, 군악대 퍼레이드, 태권도 시범, 의장대 공연 등이 펼쳐졌습니다. 행사에는 사단 장병을 비롯해 UN 참전국인 트리키에, 프랑스, 네덜란드 국방무관, 역대 사단장, 미 2사단 관계자 등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36사단은 지난 1955년 창설됐고 현재 원주의 근거지를 두고 원주와 횡성, 영월, 평창, 태백 등 영서 남부지역 방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